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로망 6시 퇴근! 극구분을 이뤄둘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인 밴드 6시 퇴근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우선이 잠깐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멤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와 트럭 고은호 역의 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의 든든한 매니저 노즙 연발은 화장님! 김필통! 성두 어린이집 슈퍼스타 랩시스트 아는 성두 리드! 함께 청주 여우생만을 울린 기타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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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lge 그릇 그릇 툴즈 아리 그릇 피보드의 제작업 고슴 핏 마지막으로 저희 밴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팀 메인 보컬 장! 후! 후! 예! 감사합니다. 저희 뮤지컬 6시 퇴근 8월 12일까지 이곳 SH의 아트홀에서 계속 되니까요 성원도 많이 내주시고 이제 장마철이니까 시원한 포장에서 또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좋아! 완벽해! 우리는 여섯시 퇴근 좋아! 완벽해! 우린 사랑해요 좋아! 완벽해! 우리는 여섯시 퇴근 좋아! 완벽해! 헤이!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 저희는 평범한 진짱인 밴드 여섯시 퇴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